우리 두 사람은 부부가 되는 이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과 하객 여러분한테 다음을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가는 든든한 서로의 편이 되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기울이며 행복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도 당신이 있기에 행복했습니다. 많은 추억이 당신과 함께였기에 특별했습니다. 당신이 당신다움을 잃지 않도록 존중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당신다움을 잃지 않도록 존중하며 사랑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5일 신부 신슬기 신랑 박재인 신랑 박재인 Adonis MBC 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